자 여기는 저의 집입니다. 방송에서 집 공개하는 건 최종일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집 공개를 살짝이나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여기 들어왔어요. 놀려고 들어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현관이고요. 그림과 피규어들이 보이시죠? 이 그림은 우영이가 제 집들이 선물로 해준 거예요. 정말 귀엽고 이쁜 것 같아서 아이고 우리 주인 거의 집 주인이에요. 이제 저보다 이 집에서 오래 살고 있습니다. 자니와 워리가 있네요. 자니야 워라 아빠 왔어 안녕하세요 워리에요. 워리는 거의 뭐 아빠한테 관심이 좀 없어요. 항상 제일 새침댁이고 자니야 자니야 여기다 인사를 해봐 인사해봐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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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워리입니다. 워리는 도망가요. 자니 안녕? 자니 지금 자니가 저를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. 절대 도망가는 건 아니고 카메라를 보고 경계를 합니다. 여러분들 셀카 많이 보셨잖아요. 저 자니랑 내외하고 그런 사이 아니고요. 일단 지금 생얼인데 저 완전 생얼인데 지금 내일 또 스케줄 하러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잠깐 자리 시작 우웅 오구 왜 내 새끼 내 새끼 왜 이렇게 울어 아빠가 너무 바빠서 못 놀아도 자 꼬리 물기 신고 워리는 심심할 틈이 없어요 심심할 틈이 전혀 없고 진짜 맨날 자기 꼬리만 가지고 놀아요 어.. 잔위를 안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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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뽀뽀 이래가요 일단 집에 들어오면은 인사를 합니다 안녕 인사를 하고 여기는 이제 전신거울이죠 여기서 이제 뭐 운동을 좀 한다든지 나가기 전에 좀 거울을 본다든지 쿤형이 생일선물로 집들이 겸 생일선물로 선물을 해줬어요 인사 한 번씩 일단 그렇습니다 뭐 제 거실은 일단 이렇구요 일단 여긴 약간 뭔가 진열을 해두는 곳인데 이렇게 우리 앨범들 저희 앨범도 보이고 미친거 아니야 또 여기에 또 있어요 우리 앨범들 몰랐자고 있고 저희 집 구조를 약간 좀 독특한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나보다 빨라요 아빠가oted 아빠가 너무 일하느라 밖에만 있어서 저랑 안 놀아줘요 아빠가 너무 일하느라 밖만 있어서 저랑 안 놀아줘요 그랑 안 놀아주는 게 mentors 아이고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카메라 카메라 봉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안녕하세요 으응 왜 이뻐 죽겠다 진짜 머리는 보통 만질 수가 없어요 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져야 되냐면 머리 특징은 일단 굉장히 새침해요 그래서 자니가 놀자고 해도 머리는 거의 도망만 가고 이제 워리를 안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순간을 잘 때 여기는 우리 자니랑 워리의 집 처음에 샀었을 때는 정말 이 집 밖에 이 집이만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나요 저의 작업실을 공개합니다 뚜루두루뚜루 뚜루두두두두 뚜루두두두 여기는 아직 작업실 정리를 다 못해서 지금 뭐 이것저것 지금 이사한지 벌써 반년이 지나가는데 아직 뭐 제대로 집 정리를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못해서 일단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 밖에 없고 보통 저는 이 작업실에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드럼 연습하고 싶을 땐 또 그냥 뭐 일단 보통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꾹 몸이 꾸겨져서 킨 다음에 보통 뭐 드럼 연습을 할 때 여긴 사실 이제 제가 드럼을 연습하기도 하지만 거의 아이들 놀이터에요 그렇습니다 자 드럼 연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세팅하시지 세팅하면 되나요 옥테네어 세팅 와우 세팅 한 번에 돼요 악기 연주를 하는 건 진짜 어려워서 뭔가 진득하니 좀 오래 좀 배워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스트레스를 풀 때 정말 이것만한 게 없는 거 같아요 보통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고 곡들을 쓰고 뭐 이것저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머리와가지고 쟤는 자꾸 사람을 피해달라 워라 가자 일단 집 풍경은 보통 거실은 이런데 또 침실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침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침실은 되게 아늑해요 내일 스케줄을 위해서 저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PM 컴백하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